마주 보며 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똑딱똑딱 그리는 시간 나 이제는 알아요 그대의 마음을 돌리기에 늦다는 걸 마지막 인사 없이 보내긴 싫어 웃음이 보였지만 보내긴 싫어 조각조각 부서진 작은 꿈들이 하늘 멀리 저 멀리 늦어져가고 젖은 눈물 감추며 되돌아서는 사랑의 쿨시타임 연지훈 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아 우리 저 견인씨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춤을 오바해서 많이 추네 그러니까요 자 김혜연씨와 우리 견인씨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스톱 햇살이 봄날은 간다 연부농치마가 나와야죠 예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깔끔한 그 맹세 봄날 간다 전원주씨 난 자신 개인 김정씨와 연지우 양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박진영 허니 연지우 같이 기업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 말았지 그때 그 아름다운 그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 문타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아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하지 오하는 오 베이비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왜 할 리 없지 자 이번엔 다시 우리 전원주 선생님과 우리 김혜연 씨입니다 멈춰 예린 포플로나무 아래 고프로 나무 아래 나만의 추억이 졌네 푸른 하늘이 슬프게만 보이던 거리에서 고프로 나무 아래 아래 감사합니다.